시바이누의 대표주자 시바이누는 약 20% 정도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폭락한 시장에서도 다시 반등을 하는 걸 보니 새삼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회복력을 보여주는 민코임의 대표주자인 시바이누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지금은 폭등하기 전에 도움닫기로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폭등 전 증조현상,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영상에 집중적으로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잘 시청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왜 코인 투자를 하는지부터 생각해보셔야 되는데요 시간이 남아 돌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 하시나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 제공해주고 싶어서 코인 투자 선택하신 거 아닌가요? 결국 그런 마음들이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코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만약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유아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군가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막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저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수익 보려면 알아야겠죠 우선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국민 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도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처럼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만든 코인과는 다르게 각 나라의 중앙은행,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아마 한 1년 뒤, 2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용해서 침구질과 맛있는 밥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그냥 잃게 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있던 사람이 없이 살게 된다면 단순히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지고 오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역시나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고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하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중국도 심지어 한국까지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리플?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리플이 시청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 지금 SEC와 소송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 전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로 이미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요 벌써 발행까지 끝났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내용은 미국 연방 준비 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내용이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 되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 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의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역량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통한 필수적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기관들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코인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무조건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 내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연론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부분이 이건데 지금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한 건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보여드려야겠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Alternative Elisa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크라이텔리아 기준이 패럴리젤브 연준 트레절링 국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부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BD로 비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코인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이 코인은 방송으로 여러 번 올려드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 제 채널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4467-1850으로 마음이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한 내용들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세요 단기간에 큰 상승 보이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아 이 내용이 진짜였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실 때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되시고 적게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부모님께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잖아요 근데 우린 늘 똑같았죠 노력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니까 늘 제자리 걸음이고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멈춘 거죠 근데 이제 졸업하고 보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야 했는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배우는 정규 교육 같은 방법이 아니라 마치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조금 더 빠르게 편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겁니다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